안녕하세요 카노포스 하기룹입니다 하기룹 근데 나한테 어느정도 투자는 그거야 근데 게임 자체가 모바일 게임에서 이제까지 현질을 한번도 안한 사람이면 어 힘들어 야 이거 적어왔어 적어왔어 이거 미쳐갖고 여기 여기 들어왔는데 우리 영지도 들어왔는데 이 새끼 도망갔네 들어오자마자 도망갔네 아 잠깐만 나 영웅 끊긴거 아니지 하하하하 아 진짜 어이없다 어 되게 빠르게 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핫 기간이 전해 전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